지금 국민들이 또 여당 전당대회 모습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당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 전당대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위 통합진보당 때도 조금 폭력 사태가 있었고 그리고 그전에 보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후보들 간에 주고받는 말을 보면 이제 얼굴 안 볼 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물론 원희룡 후보 측이 도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1위 후보를 쫓아가는 후보들은 주로 쓰는 방법이죠 사실은 1위 후보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은 한동훈 후보 측이에요 그런 공격 공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어 수준이 아니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왜냐하면 1위 후보는 아웃복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로키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1위가 아닌 후보들이 인파이팅을 하는 거지 워워 하면서 아웃복싱을 해야 되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는 한동훈 후보가 또 나경원 후보를 직격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현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대 뭐 했냐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니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관련해서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냐 그만 좀 해달라고 그 얘기 생방송되는 방송에서 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싸움의 제일 원칙이 뭐냐면 전선을 넓히지 말라요 그러니까 적을 많이 만들지 마라 이미 이 전당대회에는 한동훈 원희룡이라는 전선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라고 싸웠죠 그렇죠. 초반에 진짜 계속 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형성된 전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야지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원희룡하고 그렇게 죽어라고 싸우다가 왜 갑자기 나경원까지 전선을 넓혀요 그렇네 적을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싸울 줄 모르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그 얘기를 했다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1위 후보잖아요 그럼요 1위 후보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전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성격 탓이다 못 참는 성격인가요? 발끈하는 거죠 발끈하는 성격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이게 조금 현명하게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표상 굳건한 1위란 말이에요 현상 유지만 하면 대표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그냥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워워하고 아웃복싱을 해야죠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에 내놓은 첫 일성이 뭡니까? 통합이에요 바뀌었더라고요 메시지 통합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라면 그런 메시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왜 통합을 얘기하겠어요? 승기 잡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당선 확률이 70%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부동의 1위 후보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하는 양상을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 있게 2위 후보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보면 고리는 좋아요 보면 싸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통합 메시지를 그렇지만 그 전에 피격 됐을 때 일어나자마자 주먹을 딱 보이면서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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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모습 제가 보기에는 거의 선거가 그 사진 한자가 끝난 것 같아요 성조기가 막 위에서 펄럭이고 있고 기가 막히게 앵글도 잡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티셔츠에 인쇄가 됐어도 팔리기도 한다는데 이 사진 한자가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가가 높으니까 이제는 통합이다 그렇죠 전력을 바꿔버렸다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싸우자 더 싸우자 전선 넓히자 여기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냥 물론 1위 후보에 대한 서운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2위 3위 후보는 따라 잡아야 되니까 따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게 마음에 맺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지지자와 한동훈 후보 지지자 간에 충돌이 있었잖아요 체어 샷 의자 던지고 물리 충돌이 있었잖아요 물리적 충돌이 그런데 나경훈 후보가 소셜미디어에 한동훈 후보가 분열을 가져온다 분열의 씨앗이다 뭐 이런 취지로 올렸단 말이죠 그게 아마 마음에 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욱해가지고 아니 법무장관인데 그렇게 나한테 부탁해 놓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건 전혀 1위 후보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 당대표가 누가 되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유래 보이는데 이런 한동훈 후보의 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당대표가 돼도 이런 시위에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의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대세론이 굳어져가고 있으니까 그쪽에 제일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향상 대세 추정형이 많으니까 많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아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현역 의원들이 대놓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좀 자유로운 분들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준표 대구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오히려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방기를 한 잘못이 더 크지요 라고 아무리 다급해도 폭로할 대상에는 그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음먹고 한동훈 후보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어떤 싸움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싸울 줄은 알아요 왜냐하면 주유소 습격사건의 명대사 있잖아요 한놈만 패잖아요 죽어라고 그냥 한동훈 후보만 그냥 뭐만 생기면 그냥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거기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홍준표 시장 SNS를 꼭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거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후보는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일단은 내일부터 투표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대가 안에서 높지만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처 이렇게 세게 싸웠던 이런 것들은 당 내부의 어떤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다 사법적 리스크로 다가올 거예요 사법적 리스크다 그렇네요 댓글팀 의혹도 그렇고 지금 이거 공소권 거래다 라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펴고 있던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토론회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보다가 탁 캐치해가지고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원래 집안 싸움 하면 그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보고 그걸 또 키울 수 있고 그러면 이거 댓글팀 의혹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수사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치적인 홍보 내지는 정치적인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냐 아니면 법무부의 시민기자단을 활용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다냐 아니면 또 다른 팀이 있었느냐 장해찬 전 최고가 변중만 올리고 이제 잘 안 내놓고 있는데 네 지금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나를 고소하라 이렇게만 하고 있고 그런데 내일부터 투표 시작인데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몸살이나 뭐죠?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죠 정말로 그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유급 직원을 써서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면 어떤 범주적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일단 한동훈 후보는 나랑 무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드루킹 특검도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다가 특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 추천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특검도 이거 똑같은 사례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하고 있던데 뭐 드루하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드루킹의 빚에서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은 이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 거니까 돌려서 업무방해 이제 그런 유형인지 아니면 그냥 몇몇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댓글을 단 건지 그건 확인해봐야 된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공적인 조직이 동원되는 직권남용 혐의도 있는 것인지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어쨌든 수사는 못 피할 것인지 이렇게 보시는군요 만약에 거기 공무원이 분유됐다 그러면 더 큰 문제죠 더 큰 문제죠 이 댓글 문제 그러면 한동훈 댓글팀 그러니까 이 여론조성팀 이 의혹 거기다가 김건희 댓글팀 이것도 지금 밝혀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참 보면 현명하지 못해요 김에 특히 친윤계라고 하는 의원들은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수준이 매우 낮아요 이런 파장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댓글 내용 보면 문제대거 투성인데 그렇죠 그걸 그쪽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사실은 댓글팀 그거 뭐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한 게 댓글팀이 있나라고 또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사과를 안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댓글팀만 해도 댓글팀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댓글팀에서 한동훈을 공격한 게 아니다 공격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잖아요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마이티비는 댓글팀이 없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자발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자 이윤직님 저희 애청자분 오셨네요 댓글 자발적으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마이티비가 어제 198만을 돌파했습니다 곧 200만 가고 있는데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마이티비도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용방불패티비는 아직 10만이 안 되고 있는데 10만이 가고 있군요 용방불패티비 혹시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 중에서 김용남 의원 응원한다 파이팅 하시는 분들은 용방불패티비로 가셔가지고 구독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10만은 돼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니까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근데 200만은 진짜 차원이 다른 경지입니다 다음은 김용남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의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오마이티비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라이프님이 198만 명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마이티비 많이 응원해주시고 슈퍼챗 또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비가 엄청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서비스 바로 용방불패 김용남의 용방불패티비 지금 나오고 있죠? 아직 멀었어요 10만이 될래요 아직 구독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하나는 돌아와서 댓글팀 의혹은 그렇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의혹 법무부 장관 때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 내용 이것도 조사가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글쎄요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패스택 사건에 있어서 이거 공소 제기한 상황 그러니까 공소권 공소권 거래 아니냐 이런 또 민주당의 주장도 있던데 거래? 근데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뭐를 해주겠다는 부분은 없잖아요 거래면 주고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당사자잖아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한 활동이 어떤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을까는 당장은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의 취지는 그게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생긴 일이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소 취소가 되겠어요 그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소 취소를 부탁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죄적 쟁점이 당장 떠오르지는 않아요 다만 다만 그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생방송 중에 나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잖아요 한동안 맞아요 방송 끝나고 나서 사석에서 나경원 의원이 했을 혼잣말은 제가 상상이 갑니다 뭐라고요 쟤 뭐니 도대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평소 그 말투로 볼 때 아 나경원 성대모사 해주셨군요 나경원의 성대모사 쟤 뭐니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나왔으니까 한동훈 후보한테 그러니까요 폭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자폭전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논란이 그거는 앙금이 오래 갈 겁니다 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합이 될 수가 있겠느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만날 때는 아마 이제 결과 나왔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니까 나왔겠죠 그러면 1차 때 끝나면 나오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만약에 된 다음에 봉합이 잘 되겠습니까 어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한동훈 대표가 되면 이렇게 또 수면 아래에서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이상 정작 대표로 정해지면 태도가 좀 바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후보의 성격상 정말로 그렇다고 뭐 아 이제 다 풉시다 그리고 뭐 호탕하게 아하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대표가 되면 그렇네요 그래서 김옥균 뭐 3.1천하 프로젝트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이렇게 갔을 때 대표가 된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3.1천하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사실은 다가오는 리스크들이 크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국회에서 통과되는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영부인 특검법이라든지 특검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당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도 사법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당장 올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대표돼서 했는데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또 정치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10월뿐만 아니라 내년 4월에 있는 재보궐선거도 생길 텐데 이게 당대표는 항상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양상으로는 국힘이 재보궐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당장 금년 10월에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영남 쪽에 부산 쪽에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돼 있는데 만약 거기서 진다 그러면 또 안 그래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또 말은 맞는 말이죠 당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한계 내지는 친윤계에서는 흔들 거 아니에요 그 이슈를 계속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더라도 계속 넘어야 될 고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흔드는 세력들 친윤계 의원들이 아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넘을 것이냐 한동훈 대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그런 반응이나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쉽지 않겠다 저는 보면서 기자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해요 이번 전당대회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자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자폭전대니 분당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투표를 앞두고 아마 오늘도 KBS에서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이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또 어떤 폭탄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한동훈 후보 또 뭘 또 폭로할지 모르겠어요 폭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윤상현 후보를 공격할려나요 아니 근데 윤상현 후보는 공격을 전혀 안 하면 윤상현 후보가 좀 서운하겠어요 나도 후본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윤상현 의원 관련된 뭔가 터질지 또 기자들이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